오늘 하루 동안 런닝맨 여러분들의 진정한 서열을 1위부터 지금까지 냉정하게 가려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 즉시 팀복으로 갈아입으세요. 팀이 있구나. 나 2위야. 서열 2위. 왜 2위지? 서열 6위? 말도 안 돼. 에이 또 외무순이 이런 거구나. 또 에이 말도 안 돼. 올라가겠어. 반드시 올라가겠어. 우리에게 더 스트레이크를! 스트레이크를! 못 갈아입으세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아 조식 제공돼요? 아 이게 무슨 스테이크야 형. 아 이거 저기 명돈이잖아요. 아 이것도 뭐 이거 주는 게 어디야. 아 그래요? 아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아 서열들이 음식이 다른가 보구나. 정말 추긋 추긋해. 대체 언제까지 단백질 부염만 석취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단백질 부염만 반대한다! 우리에게 또 스테이크를 달라! 스테이크를 달라! 런닝맨 여러분. 각자 본인의 서열을 확인하셨죠? 아 지하시장에서 미션도 잘 안 들려. 이것으로 서열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기회를 통해 서열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야아! 힘군 상승이 가능한 첫 번째 미션은 설국 엘리베이터입니다. 설국 엘리베이터입니다. 설국 원래? 현재 여러분은 서열 순서대로 이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열 1위는 가장 높은 층에, 서열 7위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위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서열의 사람이 있는 층에 내린 후, 게임에서 이기면 그 서열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한 서열식만 상승할 수 있고, 매 라운드마다 코치 서열은 탈락해서 모든 부분에서 서열별로 차별 배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서열을 차지하거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에는 7위는 6위와 5위는 4위와 3위는 2위와 겨루어 신분 상승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7위가 지면, 서열 7위로 확정되면 더 이상의 신분 상승의 기회는 없습니다. 신분 상승 기회가 없다고? 내 인생의 처장을 처음부터 가지고 올게요. 이 지긋지긋한 쓰레기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음부터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서열 공 엘리베이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세요. 바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세요. 고맙습니다. 달리 예상 우리 지금 어디까지 변경이 되었네요? 이제 한 개 정도 나왔습니다. 야 니가 꼴등이냐? 형이 6위에요? 형이 왜 6위지? 아 모르겠어 내가 왜 6위지 난 나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있네 제 생각엔 외모 순위인 것 같애 에이 근데 내가 왜 7위에요? 아니 7위지 외모 순위가 아니 형 한 4위 정도는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내려가 빨리 형 너 끝날 때까지 7위야 내가 봤을 때 형 그때 장난 아니라고요 너 오늘 배신 때릴 것도 없지? 니 실력대로 해야돼 오늘 뭔 연합우리 개인전인데 1인 보태기도 없고 뭐야 오빠 4위야? 아 오빤만이 4위가 아 나 첫번째 너무 세네 정국이만 오지마라 정국이만 지효 됐다 지효 왔다 열린다